이 스타벅스는 저기 뒤에 뒤에 그 뭐냐 주차장이 있어서 좋다 아이고 여기 로맨틱해 건물 지판지가 스타벅스야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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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자 고고 고고싱 와우 그늘 와 오늘 웬일이로 사람이 없니? 여기는 친구들이 없는덴데 엄마 아빠 커피숍인데 니뇨 친구들 보자고 니뇨 햄버거집 인줄 아네 이거 어떡하지 아이 큰일났다 이거 기대만땅하네 애가 큰일났어 가 야 가서 흑버쿵 어떡해 서운하다고 여보 이것도 주차장이 무슨 정원 가든야 우리 차 와 뒷문으로 들어갈 수 있나? 되겠지? 그래 가자 가시 엔티케 오래된 건물인가 봐 멋있어 어머 유럽식이겠지 스페인게 가자 미제야 가봐 아 이거 건물 봐 아치 오가 오우 멋있다 그래 여기 너무 좋아 이렇게 이게 별채고 메인 주문은 저기 가서 또 따로 가야돼 저기 봐도 되게 예쁘다 응 되게 예쁘다 들어가 사람 봐 여기까지 기다려 오케이 분위기 끝내주죠 아우 예뻐 오 쟤 봐 쟨 저게 놀이터야 너무 로맨틱해 들어가 일로 자기 하나 시켜 너 아빠 알았어 엘사 어 여보 성인줄 알나봐 엘사를 엘사 아나 어구 예뻐 엘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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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조심해 위에 뭐가 있을까 위에도 테라스 뭐 앉는건가 안 가봤는데 아이고 예쁘다 너무 은치있다 아우 예뻐 예뻐 지성같아 아우 예뻐 되게 예쁘다 응 사람은 맨날 문전성시야 저거 뭐야 이래도 테이블 있구나 왜 범인 벌레 벌레 괜찮아 파리야 괜찮아 파리 도라 들어 으응 이거 봐 이거 봐 으응 으응 우응 으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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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주심해 으응 나 봐바 이제 엄마 봐바 너무 예뻐. 웃어봐. 사랑해요. 엄마 사랑해, 예뻐. 엄마 사랑해요. 사랑해요. 그래, I love you. I love you. 뽀뽀쪼. 뽀뽀쪼. 안아줘. 안아줘. 그래, 사랑해. I love you. I love you. 그래, 예뻐. 나도 사랑해. 응, 예뻐. 예쁘네, 새끼. 가자. 에차. 다 왔어. 아빠 어딨어? 방이 더 있었다. 나 깜짝 놀랐다. 방이 더 있었어. 나 깜짝 놀랐다. 불연해? 응. 괜찮아. 그리고 에어컨 확 시원하고. 응. 완전 옛날 옷. 올드하우스를 완전 한 통째로. 오, 시원해. 에어컨. 어, 일로와. 이쪽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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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회의하나 봐, 회의. 회의실. 와. 여기는 화장실. 집 한 채가 커피숍이에요. 와, 지금 봤어요. 정원만 갈 게 아니다. 시원해. 에어컨 있어서 시원해. 엄마, 많이 시원해. 그래, 그래. 엘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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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, 그래. 30... 아니, 20분 동안 기다리는 중. 15분, 20분? 최소 30분은 기다려야 될 각이에요. 여기는. 땡기라네. 우와. 가야 되는. 어, 깜짝이야. 오늘은 사람 없는 편이다. 평소에 여기 꽉 차는데. 아, 진짜. 아, 운치있죠. 저기 봐. 주말 오후. 주말 오후. 무슨 유럽의 주말 오후 같네. 자전거 다니고. 풍경 되게 예쁘다. 하얀 집. 너무 예쁘죠? 무슨 가사 블랑카네. 이건. 하얀색이. 로맨틱하다. 으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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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, 사람들 또 들어가. 자꾸 자꾸, 자꾸 들어가. 어, 너무 예뻐. 너무너무 사랑을 받는 장소다 너무 예뻐 자전거 타고들 다니다가 커피 한잔 때리는 거죠 철암 많아서 가네 언제 기다리나 싶지 하루종일 라스트 하려면 티려 놔야 돼 예쁘다 기분좋아 우리 동네 이런거 콩도 먹고지 건물도 없고 이렇게 로맨틱한거 우리 동네 되게 투박투성인데 제가 나중에 우리 동네 어떻게 생겨서 맨날 투박하다 투박하다 하는지 말씀드려 볼게요 보여드려 볼게요 이거 봐 너무 예뻐 이거 제가 꼽는 메리다의 최고 예쁜 스타벅스 스타벅스 되게 많죠 저기 시내 공원에도 있고 많은데 여기가 제일 최고로 예뻐 최고 최고야 너무 예뻐 이 몬테오 거리 바로 앞에 위치한 짜잔 진짜 이쁘게 기념샷 여기 위치한 짜잔 75가 무슨 사이즈 그러는데 이거보다 한단계 작은거 근데 이건 벤디? 아예 큰거 81 아예 4구 다 다